통기타 치다가 일렉으로 넘어오면 일단은 첫번째 제일 좀 많이 달라지는게 줄 현 장력 장력의 차이를 많이 느끼실 거에요 통기타는 좀 되게 두꺼운 줄을 쓰는데 일렉은 좀 얇은거 쓰죠 우리가 두껍다 좀 하는게 뭐 010 뭐 이런건데 통기타에 비해서는 진짜 거의 거의 거미줄이죠 거미줄 진짜 그 정도로 좀 가느니깐 좀 상대적으로 편할 손가락이 좀 편할 거에요 근데 다만 코드 잡을 때는 상대적으로 편할 수 있겠지만 일렉 이라는건 코드만 잡는게 아니라 솔로 라인을 쳐야 되기 때문에 또 그렇게 또 그렇게 또 장력이 또 물렁물렁 하진 않습니다 밴딩도 해야 되고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좀 그런것도 있고 그 다음에 뭐냐면은 이거는 이제 일렉은 뭔가를 연결해서 소리를 낼 수 있는 도구가 있지 않으면 소리가 안납니다 그냥 생소리 이게 다에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그 이거를 출력을 내줄 수 있는 도구들이 분명히 있어야 되요 뭐 가장 심플하게 하는 것은 앰프 같은거 똘똘 앰프라도 있어야 되겠고 또는 요즘에는 워낙 시대가 좋아져서 이제 뭐 컴퓨터 연결해서 DEW 연결해 오디오 인터페이스 연결해 가지고 또 가상 앰프 라든지 그런 것들을 또 해서 연결을 해서 소리를 낼 수도 있구요 그래서 통기타 같은 경우는 그 통기타 자체로 소리가 나고 통기타 자체로 그걸로 연주를 다 하면 끝나는 이야기에요 그죠 그러니까 특별히 뭐 장비에 대해서 알 필요도 없어 사실 그냥 기타 튜닝 할 줄 알고 뭐 가끔씩 뭐 이렇게 계절에 따라서 넥 좀 잡고 세팅하는거 정도 그 정도 선에서만 좀 알면 그리고 나무 이기 때문에 관리 잘하고 이런거 습도 관리 잘하고 이런거 정도만 알면은 큰 무리 없이 연주하기도 되죠 그리고 휴대가 간편하고 어디가서 있는데 뭐 잔디밭에서 그냥 아무데나 쳐서 앉아 봐서 뭐 뭐 이렇게 요런거 하면 돼 어 신나게 놀면 되요 막 이렇게 그냥 한번 그냥 휴대도 간편하고 하지만 일렉은 어 아시죠 이거 근자 똑같이 일렉 처럼 생각하고 어디에 또 캠퍼스 대학교 이렇게 캠퍼스 가 가지고 일렉 들고 가 가지고 그러고 있으면 뒤톤스 빵! 너 여기서 뭐하냐? 너 커서 뭐가 되려고 그럴래? 기술을 하다 배우던 이런 소리가 듣습니다 아무 소리도 안나 조용하거든 특히 야외에서는 그러니까 일렉은 좀 휴대 일렉 자체는 갖고 다니기야 똑같은데 이걸 소리를 내는 것까지 결과물을 가지고 달려면 짐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통기타과는 이런 것들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통기타에서 넘어오신 분들이 제일 먼저 당황하는 게 뭐냐면은 갑작스럽게 음악 공부가 아니라 장비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되요 일렉의 또 픽업 특성도 알아야 되겠고 그리고 뭐 픽업 있는데 픽업도 뭐 싱글형이 있고 뭐 험버커가 있고 진짜 별의별 종류들이 많이 있잖아요 험버커 있고 뭐 또 싱글 또 이거 픽업 셀렉팅도 해야 되고 볼륨 노브 있고 뭐 톤 노브 있고 또 뭐 이런 이런 브릿지도 있고 그 어떤거 뭐 FR 버전 플로이드로 여기 잠그고 막 되게 진짜 갑작스럽게 기계에 대해서 전자에 대해서 뭐 전기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고 요런 상황들이 좀 많이 좀 힘드실 겁니다 초반에는 그래서 통기타로 넘어오신 분들은 일단 요것만 생각하시면 되요 통기타는 자체적으로 소리가 나는 거라 거고 일렉은 자체적으로 나는 거는 이것뿐 없어요 이거를 우리가 보통 좀 큰소리로 들을 수 있는 어떤 도구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첫번째 앰프가 있어야 되요 그 앰프는 첫번째 클린톤이라는 게 있고 드라이브 톤이라는 게 있어요 클린톤은 말 그대로 그냥 그 요런 소리 생소리 이렇게 요런 소리 내는 거고 드라이브 톤은 요런 요런 소리가 이제 드라이브 톤이에요 이걸 앰프에서 구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구현하는 게 이제 첫번째 목적인데 이거를 또 앰프의 역할을 하는 게 또 여러가지가 있어요 진짜 앰프에서 할 수가 있고 이거를 가상으로 할 수 있는 앰프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통기타에서 일렉으로 넘어오시면 이걸 진짜 앰프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럴 필요 없어요 옛날에는 무조건 그렇게 했는데 지금 그럴 필요 없이 그냥 가상으로 돌리면 돼 집에다 컴퓨터 있고 있잖아요 그러면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구입하시면 되요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오디오 인터페이스 검색하셔서 여러분 컴퓨터에 맞는 오디오 인터페이스 연결하시고 DAW라는 게 있어요 디지털 오디오 워커 스테이션이라 그래서 녹음하고 플레이하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 프로그램에 여러분들이 방금 구입한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연결을 하면 이게 소리가 주고받고 나오는 신호체계를 확립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소리가 들어가고 나오고를 구현할 수 있거든요 여기서 여러분들은 이제 가상 앰프 실제 앰프가 아니라 버추얼 앰프를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 말 그대로 구입하셔가지고 그 DAW 깔려있는 컴퓨터에다가 그걸 까세요 까셔서 DAW에서 불러와서 가상 앰프를 세팅하고 거기서 연주하시면 되요 굉장히 복잡한 과정을 지금 압축해서 설명을 해서 좀 좀 이해가 안 갈 수도 있겠지만 하나하나 오디오 인터페이스부터 하나씩 공부를 해 보시고 같이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초반에 통기타 그 심플했던 아날로그의 사고방식을 이제 디지털로 바꾸셔야 돼요 그게 좀 어려우실 거예요 체질 개선을 해야 된다고 해야 되나 사고의 방식이 좀 많이 달라져요 맨날 걸어만 다녀도 됐던 사람이 이제 차를 타고 내가 운전해야 될 상황인거에요 그래서 운전할 줄도 알아야 되고 운전할 때 기어 변속하는 것들도 알아야 되고 페달 밟을 줄 알아야 되고 여기가 브레이크고 여기가 뭐 클러치고 요런걸 알아야 되는거에요 엔진 시동 걸음법도 해서 후진 전진 1단 2단 3단 기어 넣는 것도 알아야 되겠고 내비비게이션 보는 법도 알아야 되겠고 이런거에요 맨날 걸어다니고 그냥 편안하게 어코스텍하게 자연 풍경을 볼 수 있는 거를 이제 차를 내가 운전해 가면서 자연 풍경도 보고 어디까지 가야 되는거 이 도구를 내가 자동차라는 도구를 내가 사용할 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알아야 될 게 좀 많이 생깁니다 그거를 한꺼번에 뭔가 접 접근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러면 너무 벅차요 그냥 그러니까 일렉 있으면 아 이게 소리나는 뭔가 있어야 되겠구나 첫번째 제일 쉬운게 앰프 그게 아니라면 왜냐면 앰프가 있어도 집에서 못써요 치는 순간 경찰 들어옵니다 민원 드라이브 그러니까 그걸 연습할 수 있는 도구가 바로 이제 요즘에는 시대가 좋아져서 컴퓨터에다가 오디오 인터페이스 첫번째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DAW 한번 공부해 보시고 세번째 버추얼 앰프 가상 앰프를 한번 공부해 보세요 그래서 그거를 돌려서 한번 이렇게 실현시킬 수 있는 거기까지만 일단 도전해 보시면 됩니다 한꺼번에 몰락하지 마시고 그냥 이 순서대로 하세요 그러니까 이 순서대로 차근차근 공부하셔서 연주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분수적으로 이제 통기타 쳤던 분들이 일렉으로 넘어오면 제일 힘들어하는게 이제 픽업 픽업이란게 존재하잖아요 물론 통기타 치시는 분들도 피해죽 픽업이 달린걸 하면서 이렇게 경험을 할 수 있겠지만 어지간한 분들은 집에서 취미를 하시는 분들은 거기까지는 안 가요 왜냐면 내가 직접 나와서 공연할 일이 아니면은 피해죽 픽업을 쓸 일이 없거든 근데 말 그대로 통기타만 자체에서 들리는 소리로 다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일렉으로 넘어오면은 이제 뭐 여기서 선택할 수 있는게 이제 픽업이라는 거를 내가 이제 뭔가를 결정을 내려야 될 상황이 와요 그래서 요 픽업 픽업을 또 이렇게 좀 알아보시고 픽업 이렇게 하나짜리 있으면 요런거는 좀 소리가 좀 가늘고 좀 맑고 고운 소리가 나는 거고 두꺼운 애들은 좀 두텁고 힘이 좀 쎄고 요것만 아시면 되요 그래서 요걸로 선택을 하는 거에요 이렇게 하면 이게 선택되는 거고 이렇게 하면 요놈이 선택되는 거고 가운데로 하면 요놈이 선택되는 거고 여기 중간에 요거 두개 선택 어떻게 이런거까지만 하면 되요 음 그래서 통기타에서 일렉으로 넘어오면은 이제 장비에 대한 놀라운 그 공부의 양에 좀 놀라실 겁니다 음 그리고 통기타에서 주로 하는 것은 이제 좀 축복 같은 거 많이 하죠 코드 잡고 많은 것들 하지만 일렉은 좀 이제 통기타도 물론 하지만 살짝 솔로 라인에 대해서 많이 하게 되요 솔로 라인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일렉은 방금 이야기까지는 이제 장비에 대한 이야기고 여기서 실제로 공부하는 내용이 있어서 통기타에서 일렉으로 넘어오면 제일 먼저 아는게 그냥 다른거 없죠 이건 누구도 피해 갈 수 없는 거에요 내가 아무리 코드를 달치고 통기타로 코드 뭐 막 그냥 날아도 아니고 막 해도 일렉 들어오는 이상 이것부터 하셔야 되요 다른거 없죠 자 여기서 일렉에서 통기타에서 일렉으로 넘어오면 이게 어려워요 이거면 되는 끝 그렇죠 통기타 이렇게 주퍼만 이거로만 하면 끝날 이야기가 이제 이거 하나 낱개로 치는거에요 이게 생각도 어렵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통기타 열심히 치다가 일렉을 어느 순간 칠려고 하니까 이거 너무 생소해요 오 이 어려운걸 어떻게 이렇게 되요 진짜로 이러면 되는데 너무 다른 색에 요거는 진짜로 그리고 뭐 비브라토가 있다는데 뭐 통기타야 봐 요런거 안 돼 이런거 비브라토 해야 되고 그러니까 통기타에 없는 진짜 많은 테크닉에 대해서 접하게 됩니다 밴딩 뭐 비브라토 뭐 슬라이드는 공통적으로 있긴 하죠 뭐 특히 해머링도 있는데 이게 낱개로 하는 해머링 풀링 들도 있을 거고 그죠 뭐 배리별 아밍 질도 해야 되고 막 일명 갈매기 요런 것도 좀 해야 되고 진짜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통기타에서 넘어오신 분들은 이걸 한꺼번에 다 알려가지 마시고 뭐든지 천리길도 한걸음부터 장비 좀 공부하시고 크로매틱 부터 하세요. 크로매틱 부터 하신 다음에 크로매틱 어느 정도 감이 좀 익은다. 그러면 그때부터 스케일 남기. 스케일 좀 알고 어느 정도 된다. 그 다음 뭐 해야 되나? 그때 방송 들어오셔서 선생님 다 했는데요. 그 다음 뭐 해야 될까요?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장력이 좀 힘들죠. 장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고 이제 통기타에서 넘어오면 좀 다른게 이런게 좀 어떻게 보면 어렵고 단점이지만 또 장점을 있잖아요. 저녁에도 연습할 수 있다는 거. 스피커 없이 이어폰 꽂고도 연습할 수 있다는 거. 뭐 이런 장점들이 또 있습니다. 통기타는 정말 좋은 소리 날려면은 진짜 좋은 기타 사야 돼요. 그죠? 돈천 되는 것 돼요 막. 5,600 금방 넘어갑니다. 물론 일렉도 마찬가지지만 사실 좀 그렇게 일렉은 그렇게 차이가 안나요. 그죠? 100만원, 200만원짜리 하고 뭐 어지간해 적당한 선에서 기본계에 충실한 기타라면 200만원짜리 하고 400만원짜리 내에서 소리가 막 꽉 이렇게 두배. 우와! 사배 끝장나네. 막 천만원. 우와! 이러진 않거든. 통기타는 좀 그게 있어요. 그죠? 나무에서 시작해서 나무에서 끝나는 거라. 그 나무값이 절반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잘 가공해서 잘 그 숨은 장인이 이렇게 잘 만들느냐에 따라 소리가 엄청나게 좋아지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또 좋은 건 더 비싸요. 근데 일렉은 좀 상대적으로 나무의 질감 울림에 대해서 조금은 덜 영향을 받으니까 상대적으로 좀 저렴한 가격에서도 비빌 수가 있습니다. 기분 낼 수 있어요. 기분 낼 수 있어요. 그런 장점이 좀 있고 그래서 통기타지 일렉에서 넘어오면은 이제 이펙트에서 많이 힘들죠. 근데 그거를 초반에 부터 다 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그냥 일렉으로만 소리나는 것부터 시작하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일렉에는 이런 소리가 클린 소리가 있고 그 다음 드라이브가 있구나. 이런 게 좀 있다. 이것부터 시작하세요. 그러다가 치다 보면은 점점 이제 거기에서 파생되는 궁금증이 하나씩 생길 거예요. 한꺼번에 궁금증을 다 풀어헤쳐서 다 주워서 다 물러가지 마시고 하다가 하나씩 궁금증. 지금 쉽게 말하면 그래요. 막 넘어왔는데 이제 한꺼번에 뭘 알려고 해도 옆에서 설명해도 못 알아먹습니다. 전혀 못 알아먹습니다. 이해가 안 돼요. 이해할 수 없는 때예요. 그때는 그러니까 조금씩 조금씩 하나씩 해야 소화할 수 있어요. 그렇죠. 플렌즈 이펙트 다 하실 필요 없어요. 딱 필요한 것. 딱 클린이냐 드라이브냐 이것 부터만 일단 시작하시면 돼요. 거기에 공간계 그런 건 나중에. 그건 나중에 나중에. 그거는 나중에. 오 햄릿 님께서 일렉은 또 상대적으로 약간 노래 안 불러도 되는 느낌. 그렇죠. 통키타는 왠지 모르게 노래를 내가 불러야 되는 느낌. 그런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보통 통키타는 옛날에 교회 오빠들이, 80년대 교회 오빠들이 많이 애용했던 아이템입니다. 일렉은 사탄이 아낄 적에는 우리 교회 오빠들이 통키타를 주로 굉장히 귀중한 아이템으로 많이 사용했습니다. 휴대가 간편하고 어딜 가서든지 특히 여름수를 내 때 통키타 하나 딱 들고 딱딱 아이템 한번 장착하고 활용하면 또 모이거든요. 사람들이. 그걸로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통키타 치다가 일렉을 티면 진짜 또 하나가 당황스러운 게 뭐냐면 통키타를 치면 이게 바디가 이만큼 두고 손이 이렇게 되죠. 여기가. 이렇게 해서 두꺼우니까 이렇게 기타가 좀 이만큼 가 있거든요. 일렉은 얘가 이만큼 내려오고 손이 여기서 뚝 떨어져요. 자세가 되게 힘들 거예요. 초반에. 그죠. 통키타 치는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두꺼워서 이렇게. 그죠. 바디도 크니까 이만큼 이거 올라와요. 이렇게. 근데 일렉은 뚝 떨어지고 뚝 떨어져요. 다 떨어져요. 난 이게 없으면 일렉이 요건 다 장점일 것 같아. 일렉은 좀 이렇게 레릭 버전이 있어서 살짝 가격을 우리가 살짝 살짝 좀 속일 수 있어. 그죠. 통키타는 그게 없어. 비싼 건 비싸게 생기게 나와. 그러다 보면은 이걸 우리가 좀 이렇게 좀 이렇게 가정의 평화를 이렇게 살짝 이렇게 가라로 할 수는 없어. 통키타는. 근데 일렉은 살짝 거기 있거든. 이제 오래된 거랑 좀 싼 거. 공 하나 빼 버리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통키타는 거기 없을 것 같아요. 어.